오... 다 내 눈에 걸리면 다 벤이에요 싹 다! 남발하는 사람들 여보세요? 어메아 깜짝이야! 안녕하세요 부모님 내가 지금 잘못 듣는지 난 지금 한창 듣는 거 아니야? 부모님하고 같이 게임하려고요 어? 안녕하세요! 잘 지내셨엇어? 안녕하세요 너무 깜짝관 약간 제가 실수를 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게임하려고 어허? 와! 갑자기 생긴 게스트. 서프라이즈. 와, 완전 서프라이즈, 완전 유하. 이제 나는 먹이업 돼서 다 놓아줬다고 생각했는데.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. 왜? 왜 그러는 거야, 정말? 먹이업이 돼버렸잖아. 라떼는... 아니, 애교 부리는 거예요, 지금? 오랜만에 만났다고 과감해요. 아, 됐다. 아, 됐다고? 우와, 코스 형 뭐야? 완전 이쁜데? 이쁘죠? 아, 이게 아무도 이해 안 해줘. 꿀몬들이 이거 진짜 별로라고. 왼쪽 머리 뭐야, 스크릴렉스야? 멋져? 몰라, 느낌 있어. 진짜 느낌 있어. 그쵸, 그쵸. 괜찮죠? 그들만 아는 느낌이라고? 왜 우리 방은 인정 안 해? 인정해, 안 해! 이런 거 맨날 하면 사람들이 아니라고 안 이쁘다 그러는데 아니거든, 내 눈엔 너무 이쁘거든. 보니까 진짜 이쁜데. 이상하다. 밥 먹었어요? 매운 게 땡겨서 틈새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... 라면 최대 몇 봉지까지 먹어봤어요? 음... 두 봉 반? 엄청 많이 먹어봤죠? 어? 생각보다 잘 드시네? 이제 한 봉치도 힘들어요. 이게 위가 작아지면 건강이 쇠약해지는 거란 말이야. 맞아,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. 맞아, 맞아. 마침 저 다음 주에 제부도 가는데. 아, 네. 들었어요. 아까 얘기했는데 왜 연기해요? 아니, 들었다고, 들었다고. 아니, 아까 얘기한... 얘기 우리 카톡으로 해놓고 왜 연기해요?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들었는데. 네. 아... 오, 나 쏜다! 어떤 자식이야? 와, 한 대도 안 맞았어. 크... 기가 막혀요, 그냥. 으악! 원래 베릴로 맞췄으면 거의 김블루급이다, 이 말이야. 베릴 너무 어려워요. 맞아, 베릴이 어려운 거지. 강진이 못 하는 게 아니다, 이 말이야. 역시 오늘 켜낭인가요?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것도 나쁘지는 않네요. 아, 오케이. 강동부는 노래도 하고 열심히 바쁘던데. 브루님 덕분에... 아유, 쟤가 뭘 했다고 자꾸 뭐... 더욱 더 열심히 저에게 불을 지펴준 사람. 아유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, 솔직히. 브루님! 아, 왜? 저렇게 느끼면 느끼는 거예요! 아... 미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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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뿌리가 안 내려가. 뭐야, 무슨 컨셉이야, 오늘? 갑자기 와가지고... 나 적응 못 하겠어, 무슨 일이야? 오늘 여포 컨셉이에요. 아, 기가 막혀요. 저 그거 맞춰드리겠습니다. 완전 당하고 있네? 이러면 안 되는데. 근데 연세통이 왜 안 나오지? 앗, 갖다 드리겠습니다, 나오면. 아니에요, 제가 먹어볼게요. 잘 쏘는 사람이 가지고, 여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. 아니, 그 여포가 그 여포가 안 돼. 둘 다 하셔야죠, 강진님 정도면. 아니에요,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여기 AK 어때요, AK? 아, AK 좋지. 아하. 화장실에 냅뒀습니다. 일단 필요하신가요? 어, 어, 어. 아하, 아하. 아하, 아하. 아하, 아하. 아하, 아하. 아하. 아하, 식사실아. 아하, 아하. 와, 개피다. 엄마한테! 와! 나이스! 강제님! 잘한다, 잘한다! 이쁜 춤! 안 돼요, 강제님 없이 이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안 돼, 죽었어. 뭐 먹어요, 또? 뭔 소리야, 이거? 이게 안 까져요. 힘이 없어! 뭐 하는 거야? 지금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까는다. 왜 샌드위치를 못 까는 거야? 어떡해! 한진이 허약해졌어. 강제로 ASMR. 귀에 무스럽게 ASMR. 깠다! 와! 그렇게 약을 줄게. 어허! 귀에 나한테, 그럼 귀 다다자. 제가 혼내줄래요? 혼내줄라! 혼내줄라! 이리로 와요. 아니! 1층에 정단에! 뒤에 뒤에! 거기! 다른 애들 왔다. 싸운다. 여묵은 죽지 않아요. 아, 나 죽는... 나 피 살려줘요. 아니, 제가 주인은 다 죽였는데, 피가 없어가지고. 아주 좋은 승부였다. 녀석들 잘하는군. 뭐야? 에너지 드렁크가 16개 있어. 뭐야? 구우자. 반 똑 뛰어서 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나, 어, 보급이야, 보급. 뭐야, 이 보급은? 보급이야, 보급이야. 하늘에서 선물을. 아, 너무 잘한다. 그거요? 아, 근데 그거예요. 애미 사고. 뭔, 뭔 차? 에임네전드! 한 명만 들어. 와우! 살릴 거야! 몇 막 사니? 프라이팬 뭐예요. 나 오늘 왜 이렇게 못 샀지? 이상하다? 나 누구냐고. 아, 나 지금! 옆에 갑자기 강진님이... 등장하셔가지고 긴장해버렸어. 내 손아 정신 안 차려? 어, 오케이, 일단 여기 먹고. 여기 저격당하기 좋으니까 조심하세요. 아, 나 갑바 없는데 또 갑바 때렸네. 아하, 나쁜 녀석들, 나쁜 녀석들! 강진님 갑바도 없는데, 이거 참 거 참. 누워 있어도 돼요? 갑자기 뚝배기 나가면 어떡해요? 괜찮을 거야. 아니래. 맞았죠? 나 딱 봐도 위험해 보이더라고. 자리가, 아, 용케 아직 살아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. 이리로 갔어. 죽은 거 같기도 하고. 어우, 기가 막혀. 기가 막히게 안 맞아, 아주. 이 집으로 갔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 브리핑. 아, 원 좋고. 여기 한번 체크 좀 할까요, 우리? 아, 그치. 그쪽, 어이, 배그 좀 할 줄 알아, 이제. 아니, 갑바 찾으러 가는 건데. 어? 아, 앗. 뭐야. 디클리어 시키려고 간 거 아니었어? 어떻게 나보다 먼저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. 미쳤다. 갑바를. 역시. 55도 돌고. 수류탄. 저거 빼고 와야 돼요. 어디지? 왔어요. 음, 체크. 어디에 있어? 아마... 여기 지금 터진대? 방금? 안전. 어어, 팀 돌았다! 어? 뭐야, 강제님 팀 키... 어, 아니, 뭐야. 안전. 어어, 팀 돌았다! 어? 뭐야, 강제님 팀 키... 어, 아니, 뭐야. 파라이프! 안전! 아, 안 돼! 내가 팀키를 했어! 강제님... 안전! 와, 이 강제! 아, 음... 사각을, 사각조에 삼각을 막아놨는데. 어떻게 죽였느? 아, 진짜... 어어, 각도가 정확히 나를 맞추는데. 테스, 테스캡 말도 안 돼. 아니, 저게 뭐야. 안 돼... 안 돼... 각도 예술이다. 와, 여러 가지가 흔들리지 않네. 어, 더 지나가, 그냥. 흔들리해, 흔들리해, 흔들리해. 저, 정확히. 아, 근데 방금 거 이길 수 있었는데. 왔어요? 엄마한테! 안 돼! 안 돼! 뭐야? 아... 아, 오늘 기가 막혀요. 근데 뭐야. 나... 아이, 괜찮아. 살았으면 됐지. 산 게 중요하다. 아니, 뭐야! 아니! 하하... 아, 이거... 이거 싶은데. 아까! 하아! 자꾸 생각나네. 강진이의 추억이 넘치는 커스터머를 해야 되나? 강진이, 빠져! 강진이, 빠져! 강진이, 빠져! 아이고, 저런... 왠지 살릴 수 있지 않을까? 아, 왠지 살릴 수 있지 않을까? 오... 죽지 않을까? 아! 그때 너무 창피했다고요. 왜요? 뭐가 창피해요? 아, 저 그때 제가 진짜 잘한 줄 알았는데요. 아니, 근데 진짜 잘했어. 블루 님이 조정, 조정해진 거였잖아요! 아니에요, 진짜. 아니에요! 저는 아니... 그렇지 않아요. 안되겠다. 강진이의 이기게 만들어야겠어. 세팅을 생각해, 블루야! 세팅을! 생각해! 엠보스카 꺼버리고 소환해서 주자. 와우... 지금... 다 들어왔나요? 시작! 보이보이보이...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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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, 여기, 여기! 와, 미쳤다! 와, 어떻게 맞혔어? 아니, 이거 근데... 너무 억울한데요? 얘들이 총을 안 쏘니까! 왜 이런 걸 안 쏴? 얘들아, 총을 쏴야지. 얘들아, 총 안 쏴! 앞에 보시면 됩니다. 민망하게 1480...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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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준 척이라도 해야겠다. 아니! 와, 대단해! 이거를 밟다니! 난 실패했어! 대단해! 어... ...